대만 보고 전신 건강 상태를 다 맞히시는 분이고요 귀는 다양한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쪽의 점이 이렇게 오래되어 있는 부분은 눈의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색깔이 빨갛게 충혈이 돼 있거든요 비뇨 생식기 쪽이 약해질 수 있다 저 장가 갈 수 있나요? 어깨가 좀 통증이 심해요 물리치료도 받고 통증 약도 먹고 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한 번 더 올려볼까요? 한 번에 어머 세상에 통증이 많이 없어져서 진짜 기분이 좋아졌어요